다리 와 엄청 쫄깃해 하아 음 아아 다닙니다 음? 우와 나라양이 콕끝이 확 확 쌓여 문어 아 이거 문어 와 일단 치즈가 다 됐으니까 치즈 폭포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쇼옹 우와 치즈를 해두면 졸아볼게요 엄마 대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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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희열 미쳤어 자 일단 다시 가 진짜 뜨거울 때 아 뜨거 진짜 뜨거울 때 먹어야지 타이밍 으으으윽 허엑 아 뜨거 못 먹고싶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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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